질병관리청이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혀 하루 안에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강원도는 질병관리청이 PCR 시약을 오는 29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면 오는 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후 사흘에서 닷새가 걸렸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가 하루 안에 확인돼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